저는 막 더 찡찡대고 막 짖고 하고 너나봤자 자기가 다시 와요 그냥. 하늘아. 가자 이리와. 아저씨 하늘이를 데리고 가보는데. 집에 들어가. 뭔가 난감한 듯한 하늘이. 들어가라니까 들어가긴 했지만. 아저씨가 식당 쪽으로 사라지고 나자. 어이구 녀석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는 표정이다. 결국 집에서 나와 곧장 식당으로 직행. 이야 정말 어지간히 아저씨 곁에 있고 싶은 모양인데. 그런데 여기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사고로 약을 먹고 하늘이 엄마가 죽어가지고. 내가 좀. 속이 상해서 가게를 그만했었어요. 몇 년 후에 다시 시작했는데 하늘이가 몇 년 동안 묶여있다 보니까 치그람도 있고. 하늘이 또 저랑 떨어지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사고 후 하늘이 와도 떨어져 지냈다는 아저씨. 하지만 결국 녀석을 데려왔고. 하늘인 아저씨를 그림자처럼 따랐다고. 이제는 아저씨에게 친자식이나 다름없이 귀하기만 하다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늘이 지금 간식 주는 거예요. 전복 아니에요. 네 살아있는 전복 맞습니다. 이야 아저씨의 이런 특별한 사랑을 먹고 자라서인지. 하늘이 갈수록 똑똑해진다는 하늘이. 매일 먹는 거거든요. 잘 먹어요 하늘이. 몸보신 하루라도. 오늘따라 전복이 괜찮네. 지난번 거 좀 비렸는데 오늘 좋다. 하루를 마감할 시간. 하늘아 청소하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늙고. 식당께 3년이면 마감을 한다. 하하 청소 도구부터 챙기는 건 당연지사. 고마워. 주인 아저씨가 빗재로로 쓰는 동안. 하늘이는 옆에서 부지런히 갖다 버린다. 이야 확실한 분업 시스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꺼내기 힘든 옷에 쓰레기도 열심히 주워서. 요렇게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니. 이야 진짜 얘 사람보다 낫다. 또 어디 떨어진 쓰레기 없나 꼼꼼히 살피는데. 어 하늘아 그건 버리는 거 아닌데. 어 하늘아. 주저 가져왔어. 쓰레기통에 안 넣네요. 네 이거는 저희도 쓰는 거잖아. 이런 게 아니니까. 하늘이가 아니니까. 휴생에다 안 넣고 저한테 가지고. 하늘아 완화 맞아. 아 그러면 이제 불부터 끌게요. 그렇게 하루가 마무리되고. 다음날 다시 찾은 식당. 그런데. 하늘아. 하늘아. 식당 어디에도 하늘이가 없다. 안녕하세요. 하늘도 안 보이네요. 하늘이요. 하늘이 집에 없나요. 없더라고요. 자주 거의 거의 안 보이면 거기가 있어요. 짐작이 가는 곳이 있다는 아저씨. 아 이 놈이 새끼 또 여기 있네. 여기 있어요. 네. 야. 여기 와 있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왜 혼자 맨날 여기 와가지고 있어 이놈아. 이 놈이 새끼가 와가지고. 어. 이게. 거다만 볼 뿐. 거다만 볼 뿐. 겨우겨우 몸을 일으키지만. 아이고. 아이고. 마음은 아직 어미 곁에 있는 듯. 아이고. 하늘이요. 아저씨는 다시 유쾌하게 하루를 시작한다. 그날 오후. 시간 다 됐네. 하늘아. 학교 갈 준비하자. 아저씨의 딸을 마중하러 가는 시간. 학교 가자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간식부터 챙겨 담는 녀석. 하늘아. 하만. 근데 이게 뭐야. 가늠.